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1일부터 2단계 종료 시점인 12월 7일까지 수도권 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천시도 여기에 맞춰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대상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즉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됩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조치가 추가됩니다.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는 유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격렬한 GX 시설에 집합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수업이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또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관악기나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되는데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입니다.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